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만점과 함께하는 강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요. 이번 수능을 대비해서 동아시아와 세계사의 커리큘럼을 안내 드릴 거고요. 이 고아름 쌤이 어떻게 1년 동안 수업하는지를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쌤은 이런 특징을 가진 강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거. 자, 노베이스도 문제없다. 컴온. 해놨죠. 그렇죠? 쌤이 대체동에서 수업을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만점자를 되게 많이 배출하는 강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에도 현장생들 중에서 한 80%가 다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만점자 비율이 높죠. 그렇죠? 인강생들은 쌤이 점수 파악이 힘들어서 이걸 다 알 수가 없는데 현장 친구들은 쌤이 거의 다 아니까 점수 파악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80%가 다 만점이라고 하면 저 쌤은 어렵게 가르치나 봐 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 쌤 수업은 노베, 그러니까 유베이스가 아닌 노베이스는 못 듣나 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점 받은 친구들도 처음에 올 때는 다 비슷했어. 다 못했어.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다가 나중에 쌤 커리 잘 듣고 잘 따라오고 시키는 걸 잘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잘 듣고 따라오면 노베도 만점까지 문제없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잘 따라오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자, 쌤 커리큘럼에는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뭐냐?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면 역사 기출문제집이 적어요. 수가 거의 없습니다. 선택지의 수가 거의 없죠. 그냥 하나, 두 개, 둘 중에 하나 사야 돼. 그런데 선생님의 기출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집은 시중기출문제집에 비해서 우선은 고3 문제로만 구성이 돼 있고요. 어떤 기출문제집은 고1, 2 문제가 섞여 있기도 해요. 그런 거 다 빼고 고3 것만 넣었고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해설을 아주 충분하게 넣었고요. 거기다가 이 기출문제집은 그냥 전문지필진 플러스 여러분과 유사한 사고구조를 가진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만점 받았는지 받았는지 이거를 모두 스킬 부분에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조교 스킬 이게 들어가요. 조교가 만점자 조교들이거든요. 쌤 조교에 딱 만점자밖에 안 뽑아요. 자, 만점자 조교 스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 적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되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개념 강좌와 함께 복습용으로 제공이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문제집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쌤 강좌 빈틈이 없다 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수강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각종 커뮤니티 같은 것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아람 쌤 강좌는 듣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이제 들게 만든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다라는 친구들이 과연 점수가 몇 점 나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만점 받은 친구들은 알아요. 만점 받으려고 그러면 얼만큼 해야 하는지 알거든요. 그 부분을 쌤의 강좌에서 모두 다 채워갈 수 있는 커리를 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쌤은 이 정도 하면 딱 만점 나오게 그렇게 딱 가르쳐요. 넘치지도 않고 절대 부족하지도 않게 가르칩니다. 알겠죠? 쌤은요. 본격적 커리를 다 말해주기 전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점수, 여러분의 점수는 선생님 하기 나름이다. 쌤이 몇 년치 계속 만점자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혼자 공부하면 점수가 40점까지 오르기는 쉬워요. 그 다음에 45점까지 오르는 건 조금 어려운데 뭐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45점에서 50점 만점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되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근데 이 만점까지 가야 1등급 나옵니다. 자, 이번 사탐 중에서 만점이 1등급인 과목 꽤 많았죠. 그죠? 사탐은 만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선생님이 역할을 잘해줄 테니까 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므로 여러분 점수를 맡기시면 됩니다. 알겠죠? 쌤이 만들어줄게요. 잘 따라오기만 해.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따라올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자, 그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총 다음은 4개 커리큘럼이고요. 1년 동안 총 4가지가 진행이 돼요. 첫 번째, 이거예요. 빈뜸없는 개념완성과 기출문제집. 자, 이거는 개념완성이 지금 1월, 2월에 진행이 될 동안에요. 자, 10주에 걸쳐서 30강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요거랑 같이 기출문제집이 같이 제공이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만 실력이 더 올라가요. 자, 개념을 듣고 나서 바로 기출문제집을 풀어줘야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점수가 오르거든요. 자, 그래서 요 기출문제집은요. 요 개념완성과 매우 밀접하게 요거 들은 다음에 요거 풀면 되고 요거 들으면 이거 풀면 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어떤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다질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면서 고난도로 풀 건지까지 앞뒤를 모두 커리큘럼을 일목요연하게 기추가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짜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에요. 세계특강. 자, 이 강좌는 선생님이 현재 지금 이 상황에 여기에 선생님을 있게 만든 강좌이기도 합니다. 이 강좌가. 자, 원래 역사 문제는 지엽적인 게 뭐가 나온다고? 연표가 나온다고. 그럼 연표가 나오는데 그 연표를 공부를 잘 해줘야 돼요. 연표를 다 외우냐? 아니에요. 연표는요. 뼈대 연도와 살 연도가 있어요. 자, 뼈대 연도 즉 골격이 되는 골격은요. 자, 외워줘야 돼요. 근데 요거 말고 이 골격을 외우라고 제시되어 있는 살 연도가 있어요. 살. 이거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는 이 뼈대를 위한 골격을 위한 기본 배경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연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외울 거고 어떤 게 아닌 건지 그리고 그 골격들은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모두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3개 특강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요건 한 10강 정도, 만에 12강 정도로 제공이 되고요. 현장에서는 3시간씩 4주 동안 진행되니까 요 강좌로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요건 사실 쌤 강의를 안 들은 친구들도 나중에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거는 꼭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강좌입니다. 자, 다음에 자, 이제 여름방학이 되죠. 자, 7월부터 여름방학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십제선 다중답이라는 강좌가 제공이 돼요. 이건 뭐냐면 선택지가 10개 이상 답은 3개인지 4개인지 10개인지 몰라요. 자,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맹점 중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풀다가 헷갈렸어.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렸다. 그치? 그런데 보니까 맞춘 거야. 나 주점이 보니까. 그러면 맞춘 거 보고서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실력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아리까리한 게 두 개 선택지가 있었죠. 그럼 이것까지 완벽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문제집에는요. 답을 여러 개를 둔 거예요.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열 개인지 모르게끔 해놓은 거야. 표시 안 해놨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답인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맞추게 만든 거죠. 이 문제집은요. 진짜 날고 기는 친구들도 한 열 개 중에 한 다섯 개, 여섯 개 맞추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4등급 미만 듣지 마. 그 이상만 오시는 거고요. 그 4등급 이상이 오는데 와서 만점으로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 제공되는 강좌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건 필수군전 아니에요. 자, 다음에 이거 파이널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는요. 얘는 올해 구성이 총정리 모의고사랑 고런도 모거랑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전반적인 리마인드 해주고 전제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만점까지 가기 위한 킬링 문제까지 같이 넣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모의고가 총 10회나 제공이 됐습니다. 올해는 선생님 커리큘럼 보면서 다시 한번 파이널 모의고 OT 때 몇 회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여튼 이렇게 총 4가지 커리가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EBS는 어디에 녹여져 있는가? 자, EBS는요. 여기, 여기예요. 자, 3개 특강은 나오는 시점이 5월이죠. 그죠? 이때 이 책이 나올 때 EBS 수특 다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수와는 여기, 이 강좌에서 이미 6월달에 수완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완성은 여기서 반영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굳이 수특성 풀 필요 없이 선생님 강좌만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전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개념완성 강좌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10주에 걸쳐서, 그죠? 총 다음 30강의 수업을 제공할 거고요. 요거랑 같이 기출문제가 같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개념완성은 8, 문제풀이가 2고요. 요게 포인트예요. 판수함, 판. 자, 쌤 수업 자체가요. 판서를 7, 8에 많이 하지 않아요. 7, 8에 많이 판서를 하면 그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해를 빠르게 돕기 위해서요. 요런 판선판을 제공을 해요. 자, 요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요건 중국 당나라에 해당하는 흥망성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당나라 전성기, 남의 힘이 약해질 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교재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를 채워 넣으면서 그 당시를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에 둘 다 들어있는 판선판이고요. 자, 세계사도 당나라가 있죠? 동아시아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세계사랑 동아시아사가 내용이 많이 겹쳐요. 뭐 동아시아 문제가 세계사에 한 6개 정도가 나오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엄청 겹칩니다. 여하튼 간에 자, 쌤은 이렇게 지금 자, 전체 국가가 흘러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 사건들을요. 요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이 제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변화하게 되었는지까지 자, 이 그래프 전체 전기 과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면 수업을 진행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쓸 필요 없이 빈칸만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요걸로 전체가 구조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게 한번 다 들으면 전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끔 당나라가 어떻게 일로 가는가가 다 보이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업하니까 빈틈이 없이 내용이 꽉 차 있는데 3시간 안에 다 가능한 거예요. 시간 단축하고 싶고 만점 받았고 싶으면 쌤한테 오면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기출풀이 아까 말씀드렸죠? 조그 스킬 들어가 있고요. 문화인 수가 한 천재쯤 되는 아주 빵빵한 문제집 요거 제공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세계특강 이거는 바로 책을 보여드릴게요.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연도와 자료 둘 다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자, 먼저 위쪽에 세기 즉 한 세기 안에 보이죠? 18세기 안에 연표가 제시돼 있어요. 자, 중국의 역사 여기는 옆에 다른 주변 국가가 다 써있네요. 이건 세계사의 세기특강 교재인데 연표가 이렇게 촘촘하진 않아요. 쌤이 지금 이걸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보여주려고 좀 이렇게 편집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요거 아래 그 밑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자, 자료들은요. 요 당시에 당하는 자료가 바로 밑에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이거 이번에 수능이 나왔잖아. 요거 요것도 선생님이 하도 모르길래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넣었던 거거든요. 요것도 보세요. 시험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게 되면 항상 수능은요. 박스를 주고 그 박스 안에 사건을 이제 읽어보게 한 다음에 아래 사건이 있던 시기에 모습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서 그때의 다른 사실을 물어봐요. 그러면 요 자료가 나올 때 다른 사건을 찾아야지. 그치? 그래서 원래 역사 문제는요. 연표도 물론 외워야지만 자료도 같이 해줘야 돼요. 연표와 자료. 이래야 만점이 나와. 대부분의 연표 수업은 연표만 해. 연표가 좀 짧잖아. 연표 수업 자체가 좀 짧죠. 연표만 하면 안 되고 자료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로 만점까지 빨리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세계특강이었어요. 세계특강. 요거는 진짜 내가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수강후기나 이런 것들에 쌤 정말 이것 때문에 저 진짜 막힌 게 다 뚫린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 강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줘서 쌤도 같이 감사해서 더 열심히 만드는 그런 강좌이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킬링 리허설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는 자 시키스톤 다중갑이고요. 약간 고난도 문제예요. 근데 이 강좌를 많은 친구들 듣고 싶어해.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쯤 되면 이게 열리는데 여름방학 때 이걸 듣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거 들으려고 미리 사전에 개념 듣고 그 다음에 세계특강 미리 혼자 듣고서 이러고 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점으로 빠르게 올라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아시겠죠? 자 이 문제도 살짝만 보여주면요. 이렇게 자 자료가 나왔고 선택지가 되게 많죠. 그죠? 쌤이 일부러 이거를 지금 가져와요. 약간 흐리네요. 교재를 바로 갖고 와서 그래.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다 보이죠? 문제 하나예요. 이게 문제 하나에 자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자 각 국가의 제국주에 대한 것도 모두 표시해 놨기 때문에 지도가 나올 때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가 나오면 어떻게 어려운지까지 모두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파이널 모의고사 이거는 자 정말 여러분의 실력을 완벽히 세워주는 그런 모의고사예요. 자 고난도 모의고사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만점 받은 친구들에게는 거의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모의고사고요. 자 그리고 현장 등급 컷 같이 공지합니다. 사실 올해 선생님이 이거를 현장 등급 컷을 공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애들이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되게 많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컷까지 같이 공지하느라 되게 이게 어려웠었는데 여튼 자 등급 컷 같이 공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내 실력이 어디쯤 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어요. 자 이 문항은 다시 한번 강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 수 있게 즉 만점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강좌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줘야 만점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만점 받아야 돼요. 네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탐구 과목 다 똑같이 20문제고 그 중에 15개가 쉽게 푸는 문제 3개는 좀 나한테만 어려운 문제 내가 뭐 안 했거나 공부 안 해서 까먹었거나 하는 것들 있죠. 이게 3개 평가원 내에서 진짜 죽어라 하고 내는 문제 틀려라 하고 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두 개가 나와요. 뭐까지 맞춰야 돼? 이거 다 맞춰야 돼. 그러려고 하면 탄탄한 쿼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완벽하게 쌤과 함께 만드시고요. 그냥 쌤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선배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쌤이 시키는 거 다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묵묵히 따라오시면 점수 충분히 좋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여러분의 만점을 위해 달리는 강사 고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